안녕하세요. 김경포입니다. 네. 로라입니다. 지지난주 서울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한 주였고 저희도 그랬습니다. 단지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그런 사고를 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이 사전 녹음이 되어 진행되는 관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저희 EBS 진짜 미군 영어 제작진 모두가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도 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서로 위로의 말을 나누고 보듬어주고 또 감싸 안으면서 함께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지난주 국가 애도 기간의 방송 내용들은 사전 편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목을 빕니다.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and prayers to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is senseless tragedy. 그렇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모든 분들께도 저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요. So today is November 9th, Wednesday, 비교급과 그리고 가산,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우리 방송에서는 How far is it? 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또 물어봐요. How far is it?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데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거를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How far is it? 은 괜찮은데 얼마나 더 남았냐? 가 좀 비슷하게 쓰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비교급과 가산, 불가산 명사랑 다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손님이 묻고 싶은 것은 아니면 내가 손님이라는 것은 여기 책 51쪽 보시면 택시 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니까 이 비교급 형태의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 하나인 비교급 질문들을 알아보고 가산, 불가산 명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도 살펴볼 거예요. 참고로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는 뭐냐? 가산 명사라는 것은 이제 셀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는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상황, Today's Situation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장거리 여행을 가는 상황이에요. 거의 다 왔어?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바로 전날. 우리 또 배웠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No, honey,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아니란다, 우리 아기. 아직 한참 남았어.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이것도 우리가 거리, 차에서 얘기하는 거리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같은 거, 작업 같은 거 한참 남았다라고 할 때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우리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야, 톱이다, 넌 톱. 그럼 아직 갈 길 멀었어요. 그렇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최고가 되려면 전 아직 멀었죠,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Are we there yet? No, honey,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얼마나 더 가야 돼요? How much farther? 3시간 정도 남았어. We have about 3 hours left. 낮잠을 자는 게 어때? Why don't you take a nap? 이렇게 또 해답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다고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how much, 그 다음에 er 붙여가지고 비교급 얼마나 더 멀리 여기서 farther를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더의 비교급은 뭘까요? taller Small는 smaller Pretty prettier 얼마나 더 예쁜데 how much prettier how much farther further하고 farther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원어민들도 솔직히 스피킹 얘기할 때 그냥 막 얘기해요. 맞아요. How much further? How much farther? 하지만 이건 책이기 때문에 또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규칙을 좀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Farther 선택했어요. 거리를 말할 때는 farther이 맞고요, grammatically. 그 다음에 뭐 depth라든지 뭐 information 특히 이야기할 때는 further이 맞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email us. Right. So far,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 거리 얘기할 때는 farther 쓴다고 암기가 오래 가는 비법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에서 How much more, how much more er 비교급 패턴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더 비싼데요. How much more is it? How much is it? 에다 more만 붙인 거죠.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Yeah, 근데 얼마 더 비싸요. How much more is it? How much more is it? So A 제품을 사면은 5만원인데 요거랑 같이 사면은 얼마나 더 내야 되냐 How much more is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How much more do I need to pay?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금 그 얘기하려고 했고요. 아, 진짜요? 우리 원어민으로서는 그거 못 참죠. 그렇죠. 막 얘기해야 되죠. 얘기해야 되죠. How much more do you have to pay for that? How much more do I have to pay? Yeah. Number two, 우리 시간 얼마나 더 남았어? How much longer do we have? Yeah. How much longer do we have? Number three, 훨씬 나아. It's much better. 얼마나 더 좋은데? How much better is it?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얼마나 더 좋은지 알겠지? See how much better it is? See how much better it is? So 이 A 제품 말고 B 제품을 쓰면은 이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A 뭐 마사지 기계가 똑같지 했는데 오우, 이렇게 하니까 See how much better it is? 훨씬 좋지? 얼마나 더 좋은지 느낌 오지? And number four 보시면요. 그는 너보다 빨라. He's faster than you. Yeah. He's faster than you.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빠른데요? 얼마나? How much faster is he? How much faster is he? Righ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배운 표현을 화랑에 영작해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home.ebs.co.kr.rae 여러분들이 number two 그녀는 얼마나 더 예쁜데를 영작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요. natural good things as a pure vitamin bc와 its booster 활력 세트 그리고 EBS 오디오학당 1개월 무료 수강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자, number one은요. 오늘의 상황에서 how much farther 배웠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못 참아서 얘기했던 거 how much more do I have to pay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1번 그걸 참고 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하죠? 하는 영어로 뭘까요? How much farther do we have to go? How much more do I have to pay? 해서 more를 farther로 바꾸고 I를 위로 바꾼 것 뿐이에요. 네. How much farther do we have to go? How much farther do we have to go? 얼마나 우리가 더 가야 되는지 Number three 거기는 뭐 얼마나 더 춥나요? How much colder is it there? Yeah. So somebody asked me 한국은 얼마나 추워? Then you say like 뭐 19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아, 19도면 따뜻한 거지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아니, 거기는 얼마나 더 추운데요? How much colder is it there? Yeah. How much colder is it there? All right. Number four 저는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유 여신상 Statue of Liberty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알아? 너 미국 가봤어? 엄청 커. 근데 이거를 프랑스 사람한테 우리 애플타워가 훨씬 더 크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뭐 애플탑이 보도 얼마나 더 높은데. 그죠. How much higher is the Eiffel Tower?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much higher? Not taller. taller는 사람 얘기할 때 좀 쓰고요. Higher 같은 것은 빌딩 얘기할 때 쓰는 게 어울립니다. 그죠. 빌딩한테 Wow, that building is so tall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That building is so high 라고 하죠. 더 쓰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있겠죠. 뭐 데이빗이 ugly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더 어울리는 형용사는 이제 handsome이기 때문에 Moving on. 빌딩 얘기할 때는 Higher 하이어가 어울린다. How much higher is the Eiffel Tower? Right. Alright. Let's go to 김교포 and Laura's tip. Let's go. 여기서 이제 가산, 불가산 명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을 한번 모아봤어요. Chicken. Chicken. 가산 명사 얘기할 때는 동물이죠. 불가산 명사는 음식. 네, 가산 명사는 셀 수 있다. 맞아요.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복수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나는 가끔 시골에 닭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 I sometimes see chickens walking around in the country. Yeah. I sometimes see, 보인다. Chickens. 뭐하고 있는 chickens? Walking around in the country. 걸어다니는 시골에. 네.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chickens라고 복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즐기는 나는 치맥을 좋아해. I love chicken and beer. I love chicken and beer. So if you say I love chickens, X, S 붙여서 and beer,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닭을 좋아한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조금 이상해요. 커피, 워터, 비어, 티, 소다 얘기할 때 그러니까 가사명사, 음료의 특정 개수를 요청할 때는 이고요. 불가사명사는? 일반적으로 음료에 대해 말할 때죠. 자, 그래서 콜라 두 개 더 주문할 수 있을까요? Can I get two more cocks, please? 이렇게 얘기하지? Right. Can I get two more cocks, please? 라고는 별로 안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I love coke. I love coke. 사실 여러분 커피, 워터 이런 것들은 불가사명사예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워터 한 방울, 두 방울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컵 of coffee, 원컵 of water이라고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이런 데를 가면은 그냥 당연히 내가 하나의 콜라를 달라고 하면 콜라 한 잔을 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So, 이거 콜라 하나 시키면은 Can I get a coke? 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두 개 이상이면은 Then you say, can we have two cocks, please? That's right. 아니면 two beers, please? 워터도 마찬가지죠. Two waters, please? 근데 나는 물 좋아해. I like water. I like beer. I love drinking water. 당연히 불가사명사죠. 그렇습니다. 자, 페이퍼도 비슷한데요. 가사명사는 서류하고 논문이고 불가사명사는 종이, 그냥 진짜 나무에서 나온 종이에요. So, 내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My lawyer will have the papers ready. 그렇죠. 내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그냥 로라, 너 종이 한 장 있어? Hey, do you have a piece of paper? Paper. Do you have a piece of paper? Stop wasting paper. 종이 낭비 좀 그만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도 memory. 그러니까 복수로 얘기하면 추억이고 단수로 얘기하면 또 기억력입니다. 그렇죠. 자, 복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추억입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 I have good memories of high school. I have good memories of high school. 자, 이제는 단수로 기억력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나는 기억력이 나빠. I have a poor memory. 내 기억력은 군붕어만큼 안 좋아. I have a memory of a goldfish. 미국 사람들은 특히 군붕어를 기억력이 나쁜 사람한테 비유를 진짜 많이 아요. 많이. So, you have a memory of a goldfish.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력이 조금 나쁜 편이에요. 정말요? 동창회 갔을 때, Hey, David! Hey, David! 할 때마다 진짜 얼굴 봐도 누가 봐도 친했거든요, 우리. 근데 저는... 이름이 기억 안 나는구나.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Hey! So, you forgot my name, huh? Oh my God, how could you forget my name? 그래서 I have a bad memory. I have a memory of a goldfish. 자기 자신을 조금 디스해줘야 그 사람이... 기분이 좀 덜 나쁘겠죠. 그렇죠. 맞네요. Let's go to bonus synonymous native expressions. Let's go! 더! 이제 나아가 우리가 저번에 many하고 much도 배웠잖아요. 네. 그거 비교급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many는 셀 수 있을 때, much는 셀 수 없을 때 기억하시죠? Yeah. So, for example, 우리가 저번에 그것을 배웠을 때는 예문들이 How many times? How many people? How much do you want? Too many distractions? Too much sugar? 이렇게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거를 배웠잖아요? 네. 이번엔 비교급으로 한번 해볼게요. 닭이 몇 마리가 더 있나요? How many more chickens are there? Yeah. So, 치킨들이 막 꽉꽉꽉 한 20마리가 있는데, 와, 닭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하니까, 이거 다 아니에요. What? How many more chickens are there? Right.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치킨을 얼마나 더 드시겠어요? How much more chicken do you want? 오케이. 자,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 진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네. 당신은 그와 얼마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나요? How many memories do you have with him? 그는 기억력이 얼마나 더 안 좋죠? How much worse memory does he have? 맥주를 얼마나 더 마실 건가요? How many more beers are you going to get? 아니면, 맥주를 얼마나 더 살 거냐도 됩니다. 친구들끼리 집에서 모이는데, 집들이 같은 거. 근데 막 맥주를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맥주를 얼마나 더 살 건데? How many more beers are you going to buy? 라는 뜻이에요. 맥주를 얼마나 더 마셨어요? How much more beer did you drink? 아까 전에도 많이 마셨는데, 얼마나 더 많이 마신 거야? 왜 이렇게 됐어? How much more beer did you drink? 그리고 이제 55쪽에 보시면 더 예문이 많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let's move on to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 Let's go. 그저께 제가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또 우리 서로 알고 있는 다른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은 MBTI, 내가 ENFP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ESFP다. 너무 확실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서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 너도? ENFP? 그래서 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내게 할래? So, how much do you want to be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 원 걸었죠, 자신 있으니까. 근데 2년 전에 바뀌었대요, ESFP로. 아, 바뀔 수도 있군요. 그래요. 그래서 제 앞에서 카톡을 하는데, 막 키키키키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Anyway, how much do you want to bet? 얼마나 걸래? 네, 미국 사람들이 진짜 입에 달고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Wanna bet? Wanna bet?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나는 너가 틀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돈을 거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또 돈을 걸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상대방이 자존심 때문에 또 받아칠 수도 있어가지고, 내기를 하죠. 그렇죠. 한 번씩 원한 bet? 그러면 뭐, 오케이? 뭐, 얼마, 얼마, 얼마. 한 번씩, 한 번씩. 그렇죠. 예문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부에게 집착이 심했던 전 남친이 결혼식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재밌는 상황이네요. 걔 올걸? I bet he's coming. I bet you he's coming. 하, how much do you want to bet? 하, 얼마 내기할래? 그는 100% 안 와 라는 뜻이에요. 왜 그거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Why do you think he's not com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성형수술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데이비드 성형수술 안 한 것 같아. I don't think David got plastic surgery. 얼굴 봤어? 얼마나 걸래? How much do you want to bet? 이거 성형수술 100% 했을 거라는 뉘앙스죠. 근데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I don't gamble. 난 도박 안 해. 아니, 문자가 그대로 뜻은 아니었고, 그 말 그대로가 아니라, I didn't mean that literally,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었지. It was a figure of speech. I don't bet, I don't gamble.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It's just a figure of speech. Right. 다일럭도 꼴게요. Are we there yet? No, honey.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How much farther? We have about three hours left. Why don't you take a nap? 네, 오늘의 미국 맛보기는 여러분들의 56쪽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앞에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메시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We're running out of time.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56쪽의 미국 맛보기 문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 진미연과 함께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유가족에게 저희 명복을 빕니다. 네,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and we send out our prayers to everyone who's affected by this tragedy. 감사합니다. Thank you. You guys have a great day. Our song on the radio But it don't sound the same When our friends talk about you All it does is just tear me down Cause my heart breaks a little When I hear your name It all just sounds like Too young, too dumb, too relaxed